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지나가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오늘은 이 36번째 하나됨의 행복, 6번째 몸과 몸의 하나됨,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성경 66권이 만들어지는 그 형성과정을 정경사라고 하는데요. 정경이 만들어질 때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두 성경이 바로 에스터스와 아가스입니다. 에스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이고요. 그래서 과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제기가 되었던 까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내 지키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인 현대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아가스는 남녀의 신체 묘사, 또 성관계 묘사하고 성행위, 또 남녀의 성기, 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외설처럼 되고 속된 말로 포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 속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 성경 이런 거 볼 때도 아가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상징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라기보다는 부부의 애로스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부부관계 안이라는 그 테두리 범주 안에서 그 성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으로 봐야 되죠. 물론 이 교회 사이에서 성과 종교는 썩 가깝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의식들이 주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론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변증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적 토대로 가지고 온 것이 플라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헬라 철학은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월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었죠. 이렇게 이월론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이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성 어거스틴 방탕하로 청년기를 보냈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어린 기도로 방탕하에서 성자로 바뀌었다라고 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에 대해서 다분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자녀를 얻기 위한 부부관계 이외의 성행위는 죄악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탕하로서 경험했던 성은 정상적인 부부가 누리는 건전한 성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쾌락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성을 그렇게 갖는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한 목적 외의 부부관계는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 교부들도 계속 그 계부를 이어받아서 성을 도외시하고 아예 교회에서는 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제외했다는 거죠. 그러니 성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들은 적도 없고 활용할 줄은 다분히 몰랐겠죠.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배경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성에 대한 금기가 있었고 특히나 종교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에 있었던 이 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다라는 개념 속에 또한 성직자가 된다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금욕 생활을 한다, 세속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출가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인연들까지 다 끊고 성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음식적인 쾌락적인 요소들을 다 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섯 신체, 파이브 신체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다섯 가지 채소를 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빼서 금욕 생활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신자가 된다는 것과 목휘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성이라든지 그런 쾌락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는 영적인 것은 그룩하고 육적인 일은 그룩하지 않다는 이월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허니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서 자지 않고 강대상에서 잠을 자야 그룩한 목사다, 영적인 목사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을 앞두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야 그룩한데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의 자녀를 붙들고 간밤에 아빠가 어디서 주무셨느냐 이런 걸 물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은 둘 다 거룩합니다. 분쟁도 있었고 음란도 있었고 상식 이하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아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내가 팍팍 났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성결은 신앙인의 의무가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지금 몸과 몸의 다름을 엔조이하도록 결혼의 목적이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평생 동안 엔조이하는 거다. 그래서 남자와 생물학적 남자, 생물학적 여자가 서로의 다름을 성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것들이 행복이다라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성은 서로를 알아가는 선물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써서 동침했다 이 개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에로틱 러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과 부부간의 아가페의 사랑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짐승은 종족보존만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종족보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친밀감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 됨을 위해서 성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체적 합일, 정서적 합일, 영적 합일이 다 전제가 되어야 온전한 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성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계속 생성하고 유지하는 관계적 윤활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성적 만족도가 아주 높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의 성적 만족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잘 받아서 내가 유용하게 잘 써야 선물에 대한 보답이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성교육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경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은 각자의 권리고 선택이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그리고 성은 누리고 즐기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콘돔을 씌우는 등 콘돔 사용법이나 피임법을 가르친 드는 주로 이런 것들 위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성이 이게 다분히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인간 중심의 차원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살펴보지만 성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결속이 이어지게 되고 정서적 교류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이 총조합이 되어야만 진정한 결속이 만들어지고 부부간의 성은 한몸이 되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성의 어떤 거룩함이나 성의 어떤 가치를 너무 바닥으로 폄하시키고 육체적인 것들로만 만든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제대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의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목회자인 라비가 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탈무대에는요. 남녀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라비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업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몸을 쓰는 직업인지 화이트 칼라의 직업인지 그리고 집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나이대가 얼마인지 그래서 주간의 횟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들, 성적인 차이들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여성이 생리를 하는 전후는 대개 부중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일체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확인될 때 그때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라비는 이렇게 공포합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오르가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강간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 부부들의 뚜껑을 열어보면 섹스 리스가 생각보다 많고요. 제대로 된 성을 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을 제대로 가르쳐서 부부간의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성적인 욕구들이나 그런 범죄나 기타 등등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 겁니다. 충분히 만족한데 거기서까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밥 맛있게 먹었는데 또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 아닐까요?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은연 중에 성은 더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까? 두번째, 왜 유대인들은 영적 스승인 라삐가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